Book 2 58 신체 부위 저는 남자를 그려요. 먼저 머리를 그려요.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아요. 귀도 보이지 않아요. 등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눈과 입을 그려요. 남자는 춤추며 웃어요. 남자는 긴 코가 있어요.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는 또한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그는 또한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겨울이고 추워요. 겨울이고 추워요. 팔이 튼튼해요. 다리도 튼튼해요. 다리도 튼튼해요. 남자는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는 바지도 외투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는 바지도 외투도 입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그는 눈사람이에요. 그는 눈사람이에요. 찾아봐요. 저는 눈사람이에요. 아멘